1, 2, 3, 4, 4, 5, 6, 7, 8, 9, 9, 10 안녕하세요. 저 배우 박성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지금 방금 막 더블놀이 마지막 촬영을 마쳤는데요. 눈물이 앞을 가려서 욕이 면여요. 말을 잊지 못해요. 오랜 시간동안 겨울부터 시작해서 한여름까지 수많은 스탭분들, 배우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저는 또 다른 작품에서 더 발전된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응원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또 봐요. 안녕.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생도 많으셨습니다. 이쪽도 한번 봐주시고요